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전회봉입니다. 오늘은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회복되면서 다소 추위가 누러든 아침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의 차이가 크겠는데요. 기온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으로는 여전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있을 기온 소식과 강수 소식 그리고 주의해야 할 날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온 소식 살펴보기 전에 기압계 상황과 미성영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유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서 이불 역할을 하는 구름이 없어서 기온이 쉽게 떨어졌습니다. 새벽 5시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별 기온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4.5도, 대전은 영하 2도, 전주는 0.1도, 광주는 3.2도, 춘천은 영하 10.2도, 강릉은 영하 1.5도, 대구는 영하 4.9도, 부산은 2도, 제주는 8.5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낮 최고 기온은 4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풍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면서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까요. 오전, 오후 시간대별 기온 변화 살펴보시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1월 20일 대안이 지나고 나니 정말 날이 풀리는 것 같아서 신기한데요. 관련된 겨울철 날씨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 날씨아저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 소식입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하층 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구름대는 차차 충청권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에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눈으로 바뀌어 날리겠습니다. 오늘 밤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결빙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최근에 눈이 내렸던 지역에서는 녹았던 눈이 다시 얼면서 도로가 결빙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낮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빙판길에 의한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는데요. 너울성 파도는 먼바다에서는 잔잔해 보이더라도 가까이 다다르면서 속구치니까요. 갑자기 불어닥치는 너울에 의한 피해 없도록 해안가 접근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